AF-S 니코르 20mm F1.8G 2D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거리개창을 통해 무한대와 최소 촬영거리를 반복하는 속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SWM 초호파 버터를 탑재하고 있고 리어 포커스 방식으로 AF 렌즈군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동 소음 또한 상당히 정숙한 편이기 때문에 동축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까지도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렌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내 샘플 세트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AF 소리가 들리는 세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셔터를 누르면 즉시 모든 촬영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따라와주는 뛰어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촬영, 어떠한 촬영류에서도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뛰어난 특장점을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